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폴라로이드에 대한 설명 두번째 동영상 이에요 폴라로이드 기술과 인스턴트 필름 이라는 프로세스의 기술적인 거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뭐 잘 찍는 방법이나 혹은 또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라고 하는 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 상에서 폴라로이드 필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각각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폴라로이드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이 논의된 것은 1900년대 초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화 돼서 생산이 되고 나온 것은 폴라로이드 사에서 1948년 쯤에 아마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폴라로이드 필름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아나로그 사진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상당히 긴 역사 중에 하나예요 사진 역사도 꽤 긴 역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모든 기술적인 변화를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정확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게 폴라로이드 필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필름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사진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라는게 맞는 방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1900년대 초 쯤에 와서 거의 사진술의 완성에 가까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첫번째는 내가 내가 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필름이 만들어지고 이 필름을 통해서 대량의 사진들을 만들 수 있는 인화질을 인화해서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번째는 초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사진술은 웹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만 했어요 바로 필름을 만들어서 찍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는데 1900년대 초가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해서 드라이한 상태 다시 말해서 암실 없이도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필름 이라든지 약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좀 더 빛에 민감한 소재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진술은 완성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사진 프로세스의 여러 복잡한 단계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그 욕구에서 만들어진 게 폴라로이드 필름입니다 사진 프로세스의 과정을 한번 먼저 좀 보면요 사진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촬영 다시 말해서 빛이 노광 돼서 어떤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빛이 노광되는 그 과정 요 과정까지는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리개 라든지 셔터 스피드 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을 전달해 주는 얼마만큼의 양을 전달해 줄 거냐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전달해 줄 거냐 얼마나 밝은 빛을 전달해 줄 거냐 요 부분이 노광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아나로그 프로세스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약품을 통해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첫번째는 암실에서 이 필름을 현상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첫번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아 여기는 빛이 많이 들어온 데야 여긴 빛이 적게 들어온 거야 이런걸 분리해 주는 그 과정이 바로 현상입니다 이 안에 상은 있지만 화학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화학약품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밝고 어두운 것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그냥 놔두면 빛이 비칠 때마다 계속 반응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약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라고 하는 약품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빛이 노광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게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자꾸 약품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착 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감각 물질 앞으로 빛이 들어오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녹여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착 이라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그제서야 기록한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약품들을 씻어 줘야 필름이 보존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걸 씻어주는 수세 과정을 통해서 아나로그 사진은 완성이 되요 필름도 이렇게 완성되고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인화하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스턴트 필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원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현상, 정지, 정착, 수세 이 네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시켜 줍니다 약품을 섞어서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인스턴트 필름을 만들어 내는 거고요 그 결과 과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단위에서 빠르게 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인스턴트 라고 하는 폴라로이드 라는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폴라로이드 필름 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필름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필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폴라로이드 타입 55 라고 하는 애는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딱 뜯어 가지고 하나는 물에다 씻고 하나는 색이 더 이상 바라지 않게 약품이 있어요 약품 이렇게 쓱 발라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요런 형태의 폴라로이드 필름도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번거로워 우리는 인화지에 나오는 한 장의 사진만 필요해 그러면 필름 없이 그냥 인화지만 딱 나오도록 하는 타입들도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옛날 필름들 처럼 뭐 ISO 값이 다른 필름들도 나오고 블랙앤하이트도 나오고 컬러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필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는 바로 요런 형태 요거는 우리 지금도 많이 쓰는 인스타스 미니 형태인데 뒤에도 코팅되어 있고 앞에도 코팅되어 있어요 요런 형태는 실제적으로 뽑아서 나오면 앞에 필름 부분 한 페이지를 뜯어서 버리게 되는데 버리고 인화지 부분만 얻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버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요거 자체가 인화지이고 필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 요 형태가 지금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긴 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뜯어 뜯어내야 되고 약품도 막 묻어 있고 그래서 손에 묻거나 그러면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런 거 형태는 폴라로이드 사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특수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펜시하고 혹은 스냅사진 용으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선 요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의 필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요런 형태의 필름은 요렇게 되어 있는 폴더를 이용합니다 얘는 제가 만든 피놀 카메라구요 그리고 그 뒤에 요렇게 폴라로이드 팩을 꽂아서 사용했던 건데 요거는 꺾어서 필름을 한 장씩 집어 놓구요 촬영을 한 다음에 잡아 뽑으면 요 필름이 나오고 요거를 벗겨서 요렇게 하나를 얻는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 뽑아서 쓰는 그런 형태의 필름을 사용합니다 미니나 혹은 리플레이 같은 것들은 요렇게 한 장으로 나오죠 요게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게 되면 요거 자체가 파이널 사진이 되는 겁니다 요거랑 얘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필름이랑 이나지랑 따로 있다가 요렇게 폴더로 말려 나오면서 요 약품을 쭉 고르게 발라서 두 개를 전사 시켜서 나오는 방식을 취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쪽에 보시면 요렇게 우리 펜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요렇게 얇은 그 튜브 같은게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노광이 된 다음에 롤러가 요기를 꾹 눌러서 이쪽에 있는 약품을 쫙 고르게 펴서 이렇게 밀어 주는 거에요 이 위에 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약품을 적게 넣으면 상의 중간에서 멈추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 놓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나온 약품을 보관하는 보관 책 보관 봉투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뜯어 봤을 때 이쪽에는 약품들이 아직 남아 있고 요게 있는 것은 롤러를 통해서 꽉 짜 졌으니까 요쪽에는 약품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바로 그 약품이 쭉 지나간 이나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폴라로이드 에요 그래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약품이 묻은 다음에 뜯어내서 이 약품이 드라이하게 마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잘 구부러지고 깨져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오래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 약품은 여전히 계속 묻어 있는 거거든요 물로 깨끗이 씻어내거나 약품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존성이 폴라로이드 필름은 다른 필름들에 비해서 보존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해요 인스턴트하게 가볍게 쓰고 버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죠 얘는 보존성이 조금 더 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존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쪽으로 약품이 빠져 나가죠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약품이 계속 당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쪽에 약품이 터져 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보존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폴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보존성에 대한 고민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필름의 보존성이 100 이라면 폴라로이드는 그거보다 짧은 60-70 정도 밖에 보존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필름으로 찍었는데 아 이 이미지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빨리 디지털화 시키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라로이드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완성형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보존성도 이런 애들 보단 편하고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요렇게 뜯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수가 되게 많습니다 프로들도 종종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롤러에 잡히거나 그러면 찌그러지거나 그래서 일부분이 현상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 깔끔한 요런 형태의 인화지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인스탄스에서는 대부분 요 형태의 인화지를 사용하게 되고 요 형태로 나오는 필름이 거의 완성형입니다 그런데 요걸 만드는 방법도 몇 가지로 발전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요 인화 여기에 카메라가 앞에 달려서 렌즈를 투과해서 빛을 노광을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통적인 카메라 기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자꾸 바뀌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요 미니 리플레이 처럼 요 앞부분에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 넣어서 디지털 카메라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이 인화지에다가 쭉 빛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도 갖다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프린터로도 쓰실 수 있고 즉석 카메라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후지필름에서는 하이브리드 인스탄스 카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형태로 쓴 것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요런 형태는 몇 가지가 더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용 프린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요 휴대용 프린터에서 쓰는 방법은 요 안에다가 필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인화지랑 필름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요 인화지가 요렇게 출력이 돼서 나와요 똑같이 인스타처럼 찡 하고 나오는데 얘는 뽑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요 위쪽에 보면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필름이 뭐냐면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필름을 열로 가열해서 이 안에 있는 염료가 수증기로 증발하게 해서 이 인화지에 증착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린터를 뭐라고 하냐면 염료 승화형 프린터라고 얘기를 해요 요 방법은 생각보다 퀄러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로 강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처럼 강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미지를 뽑아서 생각보다 훨씬 아날로그 사진 같은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젤라틴 필름에 발라져 있는 사이안, 옐로우, 마젠타 이 색감이 이 필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케플러 라고 하는 색 염료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뽑았을 때 옛날 아날로그 사진으로 뽑았을 때 이 색감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포토프린터고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염료 승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징크라고 하는 형태의 프린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원리냐면요 영수증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수증은 근데 단 색깔로 나오죠 근데 칼라색으로 나오도록 이 인화지 자체에 색깔층 염료를 만들고 가열하는 열의 세기에 따라서 색깔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징크라는 프로세스의 프린터입니다 그 프린터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저렴한 이유는 인화지가 제일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이 높거나 보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로 색깔의 번짐이나 색이 사라지거나 보전성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죠 그나마 징크가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합니다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여러 곳에 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실제품으로 나온 것은 그닥 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구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종이를 저렴하게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적고 소비자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이 폴라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내용이 폴라로이드 기술을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에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폴라로이드는 필름과 이나지를 쓰는 전통적인 아나로그 방식보다는 보전성이 떨어진다 필름 안에 사용되는 것들이 약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뜯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요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쓰시는 목적에 맞는 그런 폴라로이드를 선택하시면 아마 즐겁고 재밌게 폴라로이드 생활을 즐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 아 다음 편은요 요렇게 폴라로이드로 만들어진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물론 뭐 작품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멋진 작업들을 한 작가들이 있었다 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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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